자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꽃 찾으러 왔어요 스테이키즈 친구들 꽃 주려고 이거예요? 네 이렇게 와 이쁘다 짠 짠 여기 얼굴이 더 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진행을 하긴 하는데 대행사에서 하는 거 외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두수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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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 밥이 왔어요 네 네 여태 네 이제 야외 촬영 다 끝났습니다 야외 촬영 다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비가 엄청 많이 오셨어요 지금 야외 촬영 끝나니까 야외 촬영은 먼저 찍기를 잘했어요 원래 두 번째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야외 촬영을 땡겼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잘한 것 같아요